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나의 바지가 더럽다. 나의 바지가 더럽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나의 바지가 어떻다. 더럽다. 더럽다라는 하다시가 없고 더러우니라는 dirty 기억나시죠? 어떤 시를 하다시처럼 써야 되니까 이 표현은 여기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요. 나의 바지. 나의 바지는 영어로 my pants인데요. my pants는 앞만 길어봤자 여기 이렇게 우는 거 붙어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우리는 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바지에 가랭이가 이렇게 두 개라가지고 여럿이라고 생각해요. 여럿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얘는 d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부터 만들어 보면 누가 my pants가 어떻다? 더리하다 라는 표현은 my pants are dirt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묻는 거 my pants are dirty 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my pants dirty 하면 되겠죠? 지금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앞만 길어봤자 써서 생각해보면 they are dirty 했던 것을 are they dirty 라고 바꿔놓은 거죠.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와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인가요? 누가 나의 바지가 뭐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다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양념씨 뭐가 들어가요? 이 표현에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거 다시 보면 여기에 이 표현에 양념씨 뭘 집어넣는다?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윌이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라 했죠? my pants will be dirty 안 되겠죠? my pants will be dirty 오케이. 그래서 my pants will be dirty 누가 내 바지가 뭐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묻는 말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는지 먼저 생각해봐 먼저 대답하는 습관을 드리라 했죠? 어떻게 된다? will my pants be dirty?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 하려니까 얘가 이렇게 they will be dirty 했는데요. 그것들이 더러워질 거야. they will be dirty를 묻는 말을 가꾸면 will they be dirty? 그것들이 더러워질 건가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표현이었네요. 그렇죠? 나의 바지가 그 축구 시합이 끝난 다음에 더러워질까요? after the soccer match에 더러워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 축구 시합하고 나면 더러워지겠지. 더러워질 거야. 이런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will my pants be dirty? 언제? after the soccer match?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랬으니 그래 그것들이 당연히 더러워지겠지. 예스. 그래. they will be dirty. 앞만 길어봤자 썼네요. my pants를 your pants로 your pants인데 너의 바지는 your pants 대신 왔죠. your pants will be dirty. 네 바지는 더러워질 거야.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누가다. 누가. 나뭇잎들이 뭐한다. 떨어진다. 이 표현은 fall 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거고 이거는 하다시죠. 하다시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B동사가 B동사 am is are 쓰지 않습니다. 다만 fall에 do가 들어가서 fall 그대로 사용되느냐 do가 들어가죠. 그럼 그대로 사용되냐 아니면 fall 속에 뭐가 들어가서 does가 들어가서 falls가 사용되느냐 따져야 되는데 누가 떨어지냐면 그 나뭇잎들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이게 당첨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the leaves인데요. 누가다 먼저 만들어보면 the leaves fall 하면 누가다죠. 누가다 the leaves 가 뭐한다 fall 한다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보래요. 묻는 말 만들어 보면 fall 속에 들어 있던 걸 사용하죠. do the leaves fall 여러분들이 생각한대로 나왔나요? 이 속에 하다시 속에 드렸던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양념씨 들어간 표현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라는 이 표현 에다가 양념씨 뭘 사용하는 거다 위 를 사용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문장은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이 문장을 묻는 표현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상했던 대로 나와 볼까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e leaves will fall 이죠 they will fall 그것들이 떨어질 거야 they will fall the leaves will fall 다음 묻는 문장으로 바꾼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먼저 대답해 봅니다 will the leaves fall 하면 되겠죠 will they fall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니 양념씨가 앞으로 이렇게 와서 묻는 말 만들어놓는 거 잘 아시죠 이제 자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니까 한 10월 달쯤이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언제 떨어지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한 다음에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했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질까요 when will they fall 했죠 그것들이 언제 떨어질까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떨어질 누가다 하죠 누가다 낱만 길어봤자 사용해서 they will fall 떨어질 거야 언제 언제 in october 하면 되겠죠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래서 10월에 라는 말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 돼서 갖고 가죠 그 다음에 they는 the leaves 대신 왔으니까 when will they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했더니 they will fall in octob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가 난다 그 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fly 이고요 fly는 하다시 죠 fly는 하다시 니까 하다시 들어가는 표현 이고 그렇다면 여기 속에 do 가 들어가면 fly 그대로 사용될 거고 fly 속에 does 가 들어가면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fly 속에 does 가 들어가면 y 가 좀 모습이 변해요 fly 속에 does 가 들어가면 flies 요렇게 됩니다 y 가 i 로 바뀌었고 es 가 붙었네요 자 그 새 그렇다면 여기에 fly를 쓸건지 flies를 쓸건지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새가 인데요 그 새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것이 난다 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면 fly 가 사용될 거다 flies 가 사용될 거다 다 결정됐죠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쵸 the bird flies 해야 되겠죠 the bird flies 누가 the bird 가 뭐한다 flies 한다 이 속에는 does 가 들어 있죠 그래서 fly의 모습이 flies 로 바뀐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묻는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열심히 배웠고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does the bird fly 하면 되겠죠 그 새가 나니 does the bird fly 오케이 그 다음에 양념씨 들어간 표현 오케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라는 이 표현에 양념씨 will이 들어가서 양념씨가 들어가면 이 녀석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렇죠 the bird will fly 하면 되겠죠 누가 the bird가 뭐 할 것이다 will fly 양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플라이즈 였던 녀석은 다시 플라이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원래 모습대로 다음 묻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will the bird fly 하면 되겠죠 will the bird fly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rd는 안방길어봤자 이 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건가요 그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건 아는데 알고 있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새는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날아가 날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날아가는지 궁금할까 when 그 다음에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어느 쪽으로 south 남쪽으로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랬더니 그것은 누가다 누가다 여기 그것이 날아갈 거야 if they fly 어느 쪽으로 south 쪽으로 언제 자 이제 이제 겨울에 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년이면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날아가지 날아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말 대화가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 돼지는 앞만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이시죠 i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니 그랬더니 그것은 뚱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돼지는 어떤가요 하고 싶으면 how is the pig 하면 되겠죠 how is the pig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돼지 어때 how is the pig 그랬더니 어 그 돼지 뚱뚱하던데 어떤 씨가 사용되고 있죠 fat it is fat 어떤 이니까 누가 그 돼지가 is fat 어떻다 뚱뚱하나 how is the pig the pig is fat it is fat 오케이 다음 하고 싶었던 말 그 돼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언제 일어날 일을 묻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묻고 있고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기 양념씨 양념씨 뭐가 들어갔다 윌이 들어가는 거죠 이 표현에 윌을 집어넣어보고 아까는 뚱뚱해졌는데 이제는 날씬해질 수 있다 패스의 반대말이죠 패스의 반대말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how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양념씨 집어넣어서 will the pig be how 될 수 있나요 미래가 아니고 참 가능성이군요 선생님 좀 잘못 설명했네요 가능성 가능성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넣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will 말고 can을 쓰는게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어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다 하고 싶으면 it can be thin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날씬해질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자 이런것들이 보이네요 우리가 마신다 우리가 마시니 자 요런거 보면 여러분들 드링크가 떠오르고 이제 드링크는 마시다라는 뜻의 하다시라는거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간다 더즈가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니까 두가 들어가서 여기 하다시에 s 안 붙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신다 라는 표현은 누가 위가 뭐한다 drink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we drink 하면 되겠죠 we drink do we drink 우리가 마신다 우리가 마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마실 것이다 우리가 마실 것인가요 그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묻고 있죠 마실 수 있다가 아니고 뭐 뭐 할 것이다 하니까 이 표현 we drink 에다가 we를 넣고 그 다음은 또 묻는 것도 만들어보자 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we will drink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we will drink 를 묻는 말로 바꾸면 we will drink 우리가 마실 건가요 자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요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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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를 마시는데요 언제 마실 건지 물어봤더니 한 5시쯤 저녁 먹기 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한 5시쯤 tea time을 가질 거야 차 마시는 시간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마시는지 궁금하니까 when 언제 우리가 마실 건가요 we will drink 무엇을 the tea when we will drink the tea the tea는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것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는 마실 거야 우리는 마실 거야 we will drink 무엇을 the tea 이슬 그 다음에 5시에 at 5 we will drink at 5 when will we drink the tea we will drink at 5 너의 개가 걷는다 너의 개가 걷니 자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 동사입니까 하다시입니까 이런 거 보면 워크가 떠오르고 얘는 걷는이 아니고 걷다 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질 차례 너의 개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더즈 당첨 그래서 워크가 아니고 뭐가 사용된다 워크스가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개가 걷는다 누가다 your dog이 뭐한다 워크스 한다 이 말이죠 your dog이 어이구 이러면 안되죠 your dog 워크스 it 워크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표현은 너의 개가 걸어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워크스 속에 있던 녀석을 꺼내 쓰죠 does your dog walk does it walk it 워크스였던 것을 그것이 걷는다 it 워크스를 does it walk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양념씨 뭐야 양념씨 집어넣은 표현일텐데요 그렇죠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 너의 개는 걸을 수 있니 그렇죠 자 이 속에 your dog 워크스 속에 뭐 양념씨 캔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 누가 your dog이 걸을 수 있다 your dog can walk 하면 되겠죠 your dog can walk 그 다음에 다음 문는 표현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r dog walk 하면 되겠죠 it can walk can it walk your dog can walk can your dog walk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너의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그랬더니 뭐 한 두 시간 한 시간보다 좀 넘게 두 시간 동안은 걸을 수 있어요 for two hours 동안은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표현은 알아두면 쓸모가 많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long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그 녀석은 걸을 수 있어 이러면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눌렀다 그 녀석은 걸을 수 있어 it can walk 두 시간 동안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it can walk for two hours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how long can your dog can it walk 했더니 it can walk how long 에 대한 대답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얼마나 오래 뭘 하는지 묻고 답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it can walk for two hours 계속해서 한꺼번 해볼까요 4개 그쵸 너는 만든다 너는 만드니 너는 만들 수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니 그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make가 떠오를 거고 b 동사는 필요하지 않다 m is a 는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행동인지 살펴봤더니 u가 하는 행동 u가 하는 행동이죠 u가 make 한다 이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do가 사용된다 이런 것들 쭉 파악 됐죠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mak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를 묻는 말 바꾸면 do you make 그 다음에 뭐 뭐 할 수 있다 you make 위에 다시 돌아가서 you make 표현을 너는 만든다 를 만들 수 있다 하고 싶으면 계속 양인형 씨 뭘 집어넣었다 can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can이 들어가면 you can make 어렵지 않죠 묻는 말 뭐가 된다 can you make 자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그랬더니 케이크 만들 수 있어 자 무슨 음식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뭐였어요 얼마나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바울롱이었죠 이번에는 무슨 음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음식은 뭐겠어요 왓푸드 무슨 음식 왓푸드 그 다음에 너는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그랬더니 난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무엇을 cake I can make a cake what food can you make I can make a cake 요런 대화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자 요런 것들을 쭉 표현해보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나는 받는다 받다라는 하단식 get이죠 아이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더즈가 들어간다 두가 들어간다 다 준비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 할 것이다 니까 이 속에는 양념심 뭘 집어넣는다 we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그러면 쭉 볼까요 내가 받는다 I get 아이고 안 나오네 나를 받는다 I get 그 다음 얘를 묻고 싶어 그 다음 얘를 묻고 싶어 지금 get 속에 들어있던 do I get 내가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I get 에다가 we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받는다는 I get 이온데 나는 받을 것이다 I will get 그 다음 얘를 가지고 I will get 묻는 말만 바꾸면 will I get 제가 받을 건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거죠 I will get 누가 I가 뭐한다 will get 묻는 말 하면 will이 앞으로나 will I get 자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을 건가요 on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을 건가요 그랬더니 넌 잘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 엄마 말도 안 듣고 이 녀석아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anything도 받지 않게 될 거야 anything도 받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 받을지 궁금하니까 what 그 다음에 내가 받을까요 will I get 언제 크리스마스 때 on 크리스마스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너는 자 너는 받을 것이다가 아니네요 가만 버렸더니 그렇죠 너는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not을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너는 받을 것이다는 뭐예요 너는 받을 것이다 너는 받을 것이다 you will get 너는 받을 것이다는 you will get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낫는지 기억나시죠 너는 받지 않을 것이야 you 자 먼저 대답해 봅니다 you will not get 이었죠 you will not get anything 넌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이 녀석아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니가 착한한지 나쁜한지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you will not get anything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이 녀석아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이렇게 뭐 여기까지 볼까요 다 끝까지 다 봅시다 그러면 너무 긴가 자 보겠습니다 너의 누나는 의사이다 누가 다 너의 누나는 의사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볼까요 your sister is a doctor 어 빼먹는 사람 아직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 너의 누나는 한명이죠 한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닥터가 아니고 한명이라는 걸 영어에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라면서 말씀드렸죠 한명의 의사다 your sister is a doctor your sister is a doctor 묻는 말로 바꾸면 she is a doctor 였는데 she is a doctor 묻는 말 하면 is she a doctor 니까 똑같은 규칙 is your sister a doctor 하면 되겠죠 is your sister a doctor yes she is no she is not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문장을 되돌아가서 your sister is a doctor 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듯이 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we를 넣어란 말이죠 너의 누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하고 싶으면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너의 시스터가 will be a doctor 얘 원래 is였는데 will이 들어가니까 is가 b로 바뀌는 거죠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를 묻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된다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이 앞으로 나갔죠 b는 그대로 있어야죠 be a doctor 있어야죠 be a doctor 하다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양념실 위에는 뭐 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의사는 뭐 뭐 하다가 아니까 의사가 되다 b는 되다란 뜻도 있어요 뭐 b 동사는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되다란 뜻도 되는 거예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오케이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고 선생님 될 건데요 자 의사가 될 것이다 가 아니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뭐 쓰겠다 줄임말 쓰겠단 말입니다 앞에서 줄임말 알려드렸죠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문장이 나오나 볼까요 no she won't be a doctor 여러분 생각대로 했나요 will not을 줄이면 will not을 줄이면 이렇게 want가 된다 했죠 she won't be a doctor 의사는 안 될 거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던데요 선생님 될 거예요 she will be a teache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선생님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시 will 위주로 했고요 그 앞에 can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묻고 답하는 표현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에 이제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장들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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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